안녕하세요. 이것이 숏게임이다.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. 저는 라스베가스 파이오투 골프장 울프코스 연습장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벙커샷 레슨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영상은 오직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제작되는 영상입니다. 오늘은 그 벙커샷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벙커샷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. 옥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벙커는 그냥 페어웨이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. 러프도 마찬가지고 그냥 골프장 중에 한 부분? 그래서 골프장이 있으면 벙커에 들어오면 우리가 처음에 들 배우는 게 뭐냐면 무슨 발을 깊게 묻어라 뒤에 30cm를 쳐내서 벙커를 폭발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페어웨이 있는 공은 폭발을 안 시킵니까? 그렇죠? 그냥 모래가 있는 것도 잔디와 같게 생각을 해서 저는 벙커샷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윙대로 똑같이 치십시오 그래요. 그래서 앞쪽으로 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.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첫 시간이란지 여러분들과 어떤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눌 것 같은데 페어웨이건 벙커건 러프건 잔디를 또는 모래를 최소한의 양을 건드려주는 게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공을 쳐서 보내기에는.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골프라는 운동은 이 쇠 작대기나 카본 작대기를 가지고 그냥 제가 보내는 곳에다가 잘 보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공을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치고 이런 거에 사실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저희 회원분들에게도 그 따위는 관심 갖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스윙의 형태보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의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벙커에서 못 나가고 맨날 모래만 푸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모래를 푸겠다는 의지만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벙커 따위는 관심도 없고 모래 따위는 관심도 없고 딱 보고 앞쪽으로 쳐서 이렇게 그냥 내보내겠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 공을 날려서 내보내는 건 너무 쉬워요. 그리고 모래를 무서워하지 않고 야 이거 모래 있으면 뭐 어디 있으면 어때? 그냥 이병욱이가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보내라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벙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럼 옥선생 모래를 더 최소한만 건들고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쳐낼 수가 있어. 왜? 관심이 없거든. 이 모래 따위에 관심이 없어. 지금도 굉장히 멀리 날아갔잖아요. 모래가 되게 적게 맞아서.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. 아니 그러면 지금 옥선생이 친 것처럼 어프로치 하듯이 어프로치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공만 탁 떠내가지고 공만 이렇게 떠내서 보내면 되지. 왜 자꾸 모래 뒤쪽을 치라고 합니까? 이 모래 뒤쪽을 치는 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형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. 페어웨이 벙커 있잖아요. 페어웨이 벙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티샷을 했는데 페어웨이 들어갔어. 거기서는 모래 뒤를 치면 절대 안 돼요. 공을 먼저 쳐야 돼요. 지금 같이. 근데 지금과 같은 그린사이드 벙커에서는 공을 치잖아요. 거리가 엄청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모래 뒤를 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래를 폭발시키라는 게 아니라 모래 뒤쪽을 건들면서 그냥 어떻게든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항을 좀 얻어서 클럽 스피드를 좀 줄여준 후에 공이 좀 살포시 나갈 수 있게끔 뒷땅 좀 쳐라. 그 얘기예요. 벙커샷을 뭐하루 따로 배워요. 이미 다 배웠는데. 다 배웠다니까요. 근데 이제 벙커샷에서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모래가 아무래도 잔디면보다는 좀 무르잖아요. 그래서 날카로운 리딩 엣지로 들어와 버리면 팍 박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요. 그래서 요 밑에 두툼하게 바운스라는 걸 만들어놨거든요. 그래서 이 바운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쭉 보고 낡게 떠가지고 이렇게 바운스를 이용하게 되면 리딩 엣지가 팍 묻히는 것보다는 착착 빠져나가기 때문에 벙커에서는 그 쉽게 빠져나가기 위한 셋업에 대한 레슨을 좀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벙커를 잘하려면 또 옥선생과 벙커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시려면 이 벙커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어려운 거다가 아니라 그냥 골프 코스에 있어서의 한 부분이다. 어떻게 놓여있건 간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굴려서 보내건 띄워서 보내건 좌우간 앞에 있는 목표물에 그냥 딱 보고 이렇게 보내는 거다.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. 벙커샷은 코스의 일부다. 특별한 스윙이 있지 않다. 그리고 벙커샷을 할 때나 페어웨이 있을 때나 벙커 잘하는 방법은 모래를 최소한을 이용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벙커샷을 하는 동안 모래를 이렇게 얇게 떠가지고 다니는 스윙을 만들어야지 벙커를 탈출하기가 쉬운 거지 푹 파가지고 그런 게 벙커샷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. 그냥 가장 본능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쳐서 모래를 살짝살짝 떠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지만 점검을 해주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들은 벙커에 대해서 굉장히 친해질 거고요. 아 모래가 깊게 있건 얇게 있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. 내가 할 일은 그냥 코스라고 생각하고 치면 되는 거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아셨죠? 제가 다음 시간에는 벙커샷에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본능이라는 것도 있지만 스포츠에는 기술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레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벙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연습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것이 숏게임이다.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